국민의힘이 김포의회의 경기도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합니다.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구리 한암 등에 대해 서울 편입특별법을 건건히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앞서 발의한 김포 편입특별법과 함께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에 대해 한꺼번에 편입을 추진해 메가서울 구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. 특위는 또 향후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 구로 편입돼도 시의 일부 권한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담을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